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테이블이나 의자, 책장 등을 DIY 하기 위해서 용접을 배우시는 분들도 많구요. 다양한 침이나 생활용접 등을 하기 위해서 용접을 배우시는 형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용접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미그 용접, CO2 용접, 논가스 용접, 티그 용접, 막대기 용접 등등. 그 중에서도 일반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용접이 막대기 용접입니다. 오늘은 휴대용 막대기 용접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설명도 해드릴게요. 이건 NSWELL 사에서 만든 NSA200DS라는 모델입니다. 뒷면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 220V 콘센트만 있으면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건 전원 버튼이구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투명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켜면 냉각팬이 돌아갑니다. 접지선과 홀더선은 이런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구요. 여기 보시면 F1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류를 조절하는 스위치구요. 이건 F2. 이 버튼을 누르면 아크 용접과 리프트 티그 용접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크 용접과 막대기 용접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리프트 티그. 일반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티그 용접은 비접촉식 티그 용접이구요. 리프트 티그는 접촉식 티그 용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텅스텐이 모제에 붙어야지 아크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리프트 티그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따로 설명해드릴게요. 아크 용접으로 설정하시구요. 이건 용접 전류. 그 다음은 핫스타트 기능이구요. 0부터 100까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크 포스 기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0부터 100까지 입니다. 이런 기능들은 용접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들이구요. 그리고 용접기 크기는 이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죠? 가로 115mm 정도 되구요. 세로는 250mm 정도 됩니다. 높이는 180mm 정도 됩니다. 용접기 무게는 3.3kg 정도라고 하네요. 아주 작고 가볍습니다. 자 이런 휴대용 아크 용접기를 구매하실 때 한가지 팁을 드릴게요. 아마도 저렴한 용접기를 보시면 전류 조절 스위치만 있을 겁니다. 그것도 충분히 용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좋은 용접기를 선택하시면 VRD 기능이 있을 겁니다. 이건 전격 방지 기능입니다. 용접 작업을 하지 않을 때 실수로 인한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은 핫스타트 기능입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냐고 하면 날씨, 온도, 습도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저전류로 용접을 할 때 용접봉이 모재에 달라붙어서 스타트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핫스타트 기능은 용접을 시작할 때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를 사용해서 스타트가 원활하게 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서 아크가 안정되는 시간도 짧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아크 포스 기능. 막대기 용접은 용접을 할 때 용접봉이 길 때와 용접봉이 점점 줄어들어서 짧아질 때의 전류가 미세하게 됩니다. 차이가 납니다. 이때 강제적으로 출력을 유지해주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경우에 따라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차후에 자세하게 보여드릴 예정이구요.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 30부터 315까지 설정이 가능하구요. F2 버튼을 3초 정도 눌렀다가 떼면 현재 용접 전류가 메모리가 됩니다. 이 숫자는 정확한 암페어를 표시하는 건 아니구요. 출력의 효율성을 나타낸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휴대용 아크 용접기도 이런 옵션들이 있으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작은 휴대용 용접기를 보시면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얼마만큼 두꺼운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을까? 연속 작업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 아마 이 두 가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용접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출력이 궁금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사용 설명서에 보시면 용접봉에 따른 사용 전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용접 초급자분들도 이 표를 참조해서 용접하셔도 됩니다. 우선 낮은 전류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 2mm 용접봉부터 사용해 볼게요. 그 다음은 2.6mm 용접봉입니다. 그 다음은 3.2mm 용접봉입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설마 이 작은 용접기로 4mm 용접봉을 사용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래도 4mm까지 해볼게요. 이건 4mm 용접봉입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보셨다시피 3mm 용접봉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류가 315까지 설정이 가능하니까 5mm 용접봉도 충분히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두꺼운 용접봉을 사용하시려면 용량이 더 큰 용접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용접기 크기가 작지만 용접기 크기에 비해서 용접 전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속 작업은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3.2mm 용접봉 20개 정도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3.2mm 용접봉 4.3mm 용접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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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